반갑습니다 오마이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헷! 네네 오 예쁜 거 많다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 딱히 그냥 보려고요 아 네 헷! 아 깜짝이야 와 이건 팔레트인가 보다 우와 되게 예쁘다 요즘 가장 핫한 섀도우입니다 아 이게 가장 유행이에요? 네 요즘 이게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입니다 헷! 그럼 하나 해야겠다 바구니 드릴까요? 네 주세요 여기요 이거 쓰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 이게 요즘 유행하는 틴트인데 이런 거 어떠세요? 아 가격이 좀 비싸네요 이게 명품 브랜드 저렴이 버전인데 발색이 좋아서 사실 이거 나가면 명품인 줄 알아요 사실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어때요 괜찮죠? 아무도 몰라 근데 저렴해 25,000원 근데 명품으로 살려면 한 4,500원 넘어가니까 아 네 테스트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네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해보시면 아 제가 할게요 제가 아 네 보시면 발색 장난 아니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 하나 할게요 섀도우 사셨잖아요 네네 브러쉬는 사셨어요? 브러쉬는 집에 있긴 한데 사실 아무리 좋은 섀도우 팔레트가 있어도 브러쉬가 구리면 사실 화장이 망하기 십상이거든요 아 망하기 십상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브러쉬 세트를 같이 구매하세요 15,000원 전 근데 이렇게 다섯 개 까지는 필요 없는데 하하 진짜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눈가 앞머리 하실 때 이렇게 두꺼운 걸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구리거든요 구려요? 네 제가 얼마나 별로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꾹 이렇게 두꺼운 걸로 했을 때 잘 보세요 이렇게 여기 두꺼운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쪽을 봐주세요 너무 두껍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오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 적당히 얇은 걸로 해주면 반대쪽에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얇은 걸로 했을 때 어때요? 봐봐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차이가 있긴 하네요 어느 쪽이 나은 것 같으세요? 얇은 게 훨씬 낫죠?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가지 모두 브러쉬 크기가 필요한 거세요 핫! 네 할게요 할게요 그럼 천천히 둘러보시고요 더 필요하고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핫! 네 감사합니다 아 맞다 나 선크림 사러 왔는데 어? 원플러스 원이네? 이걸 해야겠다 와 이 정도까지만 해야겠다 많이 샀다 계산해드릴까요? 네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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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3만 7천원 나오셨고요 에? 왜 이렇게 비싸지? 고객님이 많이 담으셔서 그래요 핫! 아 그랬나? 분명히 선크림만 사려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 행사 있으셔서 15만원 구매시 마스크팩 진정으로 드렸는데 하시겠어요? 마스크팩이요? 네 요즘 나온 신상인데 완전 새피부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새피부팩 새피부팩? 좋겠다 여기 앞에 있는 것 중에 하나 구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수건은 안피기로 하세요? 수건은 집에 많았는데 이거는 머리 말리는 수건인데 쓰고 있으면 머리가 다 마르는 그런 수건이라 되게 좋거든요 핫! 아 그래요? 머리 바로 말라지면 좋긴 하겠다 팩도 준다는데 그냥 할까? 아 네 주세요 같이 할게요 그러시겠어요? 네 띡! 혹시 할인이나 적립은 안 필요하세요? 네네 번호 누를게요 할인 받으셔서 15만 7천 6백원입니다 핫! 네 네 결제되셨구요 영수증은 스마트여행수증으로 발급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뿌! 또 탈탈 털렸다 다녀왔습니다 와왕 비키야 어디 갔다왔어? 기다렸어 아 나 선크림 사러 오마이언 갔다가 망했어 왜왜왜? 뭐 많이 샀어? 엄청 많이 샀네 15만원어치 근데 이 팩 공짜로 받았다? 뭐 뭐 샀는지 보자 그래 짠 이렇게 샀지요 그럼 이제 예쁘게 꾸며볼까? 좋아 재밌겠다 우선 먼저 사은품으로 받은 새피부팩을 열어서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차갑습니다 우와 새피부팩 이거 좋아보인다 좋아보이지? 이거 되게 좋대 새피부댄데 우와 팔레트 진짜 예쁘다 이거 요즘 신상이래 이제 팩 다 된거 같으니까 떼주고 우와 피부 좋아진거 봐 혈색이 좋아졌어 그러네 진짜 다음은 원플러스원으로 산 선크림 발라주고 선크림은 필수 쭉쭉쭉 흡수시켜줘 그 다음은 눈화장해 눈화장 해볼까? 무슨 색으로 할까? 코랄로 해 브러쉬 열어서 응 이거 브러쉬로 해줄게 코랄로 음 이 색깔 오 오모네 오 예뻐 와 발색이 은은해 너무 예뻐 정말 예쁜 것 같아 이거 어디꺼야? 아 이거? 오마이형 자체 제품인거 같던데 잘 나왔더라구요 요즘 색깔이 예쁘지? 괜찮다 나도 살까? 아니 사지마 그냥 내꺼 빌렸어 내가 빌려줄게 그래 다음은 틴트 발라주기 뚜껑 열어서 틴트를 발라줍니다 오 오 잘 어울려요 이 색깔 잘 어울린다 예쁘다 봄이니까 예쁘다 아 나 리본 있는데 이것도 할래? 오 해주보자 예쁘다 오 찰떡이네 따가올리네 찰떡찰떡 짜잔 이렇게 완성됐다 어키님들 같이 화장하기 영상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엔 텔라도 해주자 다음엔 설아랑 텔라도 예쁘게 꾸며보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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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가 3,000개 이상이면 다음엔 설아랑 텔라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볼게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오마이언 가서 화장품 사고 예쁘게 화장하기 대성공 오 cum 오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